태어나는 클렌징을 소개할게요. 클렌징 티백이라고 BRTC의 V10 블랙헤드 파우더 BRTV10 만다린 오렌지와 허비스 히비스커스 두개를 사용해 볼게요. 사용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티백끼리 물을 묻혀 볼게요.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 보면 이렇게 주황빛이 약간 떨어지구요. 상한 얼굴에 보글보글 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 클렌징이 됩니다. 깔끔하게 클렌징이 페란을 쭉쭉 해볼게요. 이렇게 거품을 제거해 볼게요. 짠짠 피부가 자극없이 피하게 됐죠? 여기는 새어나 만족 여기는 새어나 만족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히비스커스인데 크리에이팅 해봤어요 너무 순하고 좋대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겁니다 운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DRCT DRCT 네 비타민 파우더 그 만나린도 해볼게요 둘을 붙여서 다운거 같아요 하향이 나고요 아멘 아멘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자, 짜잔! 세안하니깐 이렇게 하...